깜짝 놀랍니다.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이게 지금 뭐야. 어머 어머 너무 잠깐 제가 한번 해봐도 됩니까. 어머 어머 어머. 그냥 이 오일 나면 쓰고 나면 오일을 그냥 꾸겨가지고. 우와 저 깜깜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우선 그 그릇에 같이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있어요. 자 이렇게 파프리카를 이렇게 그릇처럼 반을 만들어요. 밥을 이 안에 담아요. 아 옆방에다가. 아 기가 막히네요. 이렇게 덮어놓으면요. 그릇까지 먹을 수 있는 파프리카 그라탕이. 우와 박수. 선생님.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까. 거의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 중간에 꼭 잊지 마시고. 올리볼리를 세 번 정도 접시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기다리는 거 아마. 키타치고 노래도 불러오고 이런 건 좋아요. 신이 바람이 진이던 바다. 신이 바람이 진이던 바다. 창작에서 오자. 신이 바람이 진이던 바다. 시원의 열렬어. 저 바다 만나서. 그 내 만은. 그대가 등이라. 신이 바람이 진이던 바다. 여러분께 비어 치킨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됐죠. 종. 대박. 공개. 어, 어, 저 옆에 붙잡고 있어요. 와, 제대로 이겼네. 어머, 어머, 이거 봐요. 자, 맥주가 나옵니다. 저 친구들이 익게 만들어준 맥주가 나오고요. 우와, 연기 봐. 찍어서 한번 입에 좀 넣어줘보세요. 우와, 맛있어 봐. 와, 진짜 맛있겠다. 잘라주셔야 되는데,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평상시에. 어머. 맛있어? 아니, 진짜 간이 안에 다 뱉어요. 네. 우와, 간이 진짜 좋아요. 와, 우리, 우리 왕건이다. 우와. 우리야, 우리야. 그렇지, 그렇지. 우리야. 우와, 대박. 야, 이거 너무 많아요. 아니, 이거 너무 많다. 아니, 우리 양은이 한방에 딱 내려 하나를 다 떠났어요. 우와. 우와. 이 닭껍질이 정말 고소하고 바삭해요. 진짜 맛있어. 그리고 이 속에서 수분 나오는 거 봐. 촉촉하게. 촉촉하게.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시중에서 사먹거든요. 훨씬 맛있어요. 이 전기구이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차원이 다르네요. 아니, 잠깐만. 지금 껍질을 보시면 기름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얇게 비치잖아요, 비치만. 오. 오. 야, 기름기가 다 빠졌어. 그 닭 가슴살에도 지금 간을 주사기로 다 넣었기 때문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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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엄마, 엄마. 시안이 시안이 시안이. 내 친구 시안이에요. 우리 시안이도 좀 좋아요. 순둥이 형. 현장에서 먹는데도 이렇게 맛있는데. 야외 캠핑장에서 먹어보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요? 이야. 네. 어머마. 삼촌. 어머마. 삼촌. 아유, 우리 아버님. 아유, 우리 아버님. 아유, 우리 아버님. 아유, 이거 한 마리 더 만들어라. 네, 주무세요. 두 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사실 저희도 캠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좀 드세요. 사실 지금 치킨 먹었잖아요. 제가 기가 막힌 거를 가지고 올게요, 정말.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다 쓰라고. 캠핑하면 고기가 정말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요. 바베큐, 바베큐요. 이게 딱. 캠핑장에 가면 그런 화로 때가 이렇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딱 이렇게 세 개만 구비를 하면. 뭐예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일단 먼저. 깡통 아니야, 깡통? 네, 일반 그냥 재활용 깡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내주시고요.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만두 찜통. 이 위에 석쇠를. 석쇠를 딱 올리면. 어, 맞아. 하루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 위에 석쇠요? 네. 찜기 위에 이제 숯을 올려주시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게 밑에 깡통에는 꼭 숨구멍이죠. 이제 구멍을. 뚫어주셔야 이제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아, 원래는 그릴에 올리기 전에 꼭 올리브유나 이런 거를 살짝 밑을 해줘야 고기가 안 둘러붙어요. 그래서 삼겹살을 원래 닦아야 되잖아요. 어쩐지. 그리고 하루 이런 직화를 꼭 굴 때에는 삼겹살은 안 돼요. 삼겹살은 불이 막 나니까 그래서 목살을 쓰는 거예요. 아, 그렇죠. 두툼하게. 삼겹살에 기름이 떨어지고 숯에서 불이 올라오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 소리 봐! 이거야죠, 이거.